안녕하세요. 롯데관광 크루즈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아벵입니다. 얼마 전 저는 롯데관광 특별전세선인 포스퍼세레나호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. 너무 재밌고 특별했던 여행이었습니다. 그럼 10년 노하우가 만든 롯데관광만의 특별한 혜택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 첫 번째로는 한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한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선내방송은 물론 안내방송 등 고객 응대시 롯데관광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보다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정찬식당에서 한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크루즈 이용 안내선을 물론 담당 인솔자를 개정하여 승선부터 투십투어 그리고 하성까지 인솔자가 안내하는 서비스로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는 삼촌 규모의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쇼를 관람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. 유명 연예인 초청 공연은 물론 다양한 쇼까지 관람을 할 수 있어요. 다섯 번째는 매일매일 대극장에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됩니다. 저는 마술쇼와 패션쇼를 관람을 했었는데 정말 이색적이고 특이했습니다. 여섯 번째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. 헬스장은 물론 키즈클럽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연까지 다 보도로 사용 가능합니다. 일곱 번째는 제가 너무 기대했던 부분인데요. 바로 수영장입니다. 총 4개의 수영장으로 이루어졌고 워터슬라이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 여덟 번째는 한국인은 흥. 흥하면 한국인이죠. 오락 담당 승무원들이 한국 승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여행자보험 3억원 가입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너무 재미있고 찾게 됐던 이번 크루즈 여행.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롯데관광 특별장에서 선 크루즈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. 이상 롯데관광 특별장에서 바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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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